12.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 표준 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은 외부 회계감사 대상인 공익법인이 작성하며,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출연 재산 종류는 현금, 금융자산, 토지, 건물 등을 선택합니다. 출연 재산 가액은 출연 당시에 시가로 입력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따라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등으로 입력합니다. 직접 공익 목적 사용 금액은 출연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공익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 사업 사용 금액은 출연 재산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으로 운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사용 사유 및 사용 계획은 출연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이후 사용 계획을 입력합니다. 출연 재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출연 보고서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9와 12 수익 사업 사용 금액과 14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 계획을 제외한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마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전기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직전 사업 연도 작성된 내용이 하단에 추가됩니다.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총 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 연도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등은 매년 출연 재산 가액의 1%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익용 출연 재산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란도 작성해야 합니다. 1. 총 자산 가액부터 4. 의무 사용 출연 재산 대상 가액은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할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 성과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사용 기준 금액은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이니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 등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만 3%를 곱하고 그 외에는 1%를 곱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사용 실적은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5. 출연 재산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 계산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무상태표상 주식, 정기예금, 임대용 부동산 등 수익용 출연 재산의 총 자산가액이 10억 원이고 해당 자산의 부채 총계가 2억 원이며 2022년 운영 성과표상 해당 자산의 단기 운영 이익이 5억 원인 경우 2023년 사용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2023년에 기부금으로 장학금을 200만 원 지급하고 운용소득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사용 실적란에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한 2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 기준 금액 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